오늘 우리 진영씨의 첫인상이 어떠셨어요? 네 이걸로 설명이 다 됐습니다 아 갑자기 침을 약간의 살짝 뱉으면서 툭 하면서 이제 첫인상이 예은씨가 진영씨의 첫인상이 네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됐고 네 여기서 이제 더이상 설명 없이 다 라고 또 함께 하셨고 우리 진영씨는 예은씨 첫인상 어떠셨어요? 딱 처음 딱 만나고 딱 촬영 첫 장면 첫신에 딱 마주쳤을 때 너무 멋지셨고 너무 멋졌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고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예은씨는 아 그냥 아 그냥 어떠셨어요? 말해도 되나요?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제 오빠와 연기를 같이 작품하게 됐다고 듣고 그 갓세븐 영상들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오 그쵸 뭔가 진영오빠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첫날에 많이 피곤하셨는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듣고 싶어요 편하게 얘기하셨는데 진영씨 표정이 점점점점 편하게 얘기하셨는데 시험이 너무 많아서 그게 또 남성미 있는 매력이죠 우리 또 괜찮아요 거의 하드키 대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이한 그리고 진영씨인데 네 분이 이렇게 흙 넘치고 끼 넘치는 네 분이 극중에서는 또 어떻게 함께하게 해야지 흠 그 흠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